올해 설 연휴에는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인 2,852만 명이 민족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예측됩니다.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9일 오전에 가장 막히고,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. 백길종 기자입니다. 설 연휴를 맞아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국민의 55%인 2,852만 명이 이동에 나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연휴 전날인 내일 594만 명, 설 전날 570만 명, 설 당일 663만 명 등 하루 평균 57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지난해보다 2.3%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이동량입니다. 고속도로 통행량 기준으로도 지난해보다 3.1% 늘어 하루 평균 520만 대, 설 당일엔 605만 대가 이동할 걸로 예상됩니다. 귀성길은 설 전날인 9일 오전이,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붐빌 걸로 보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 130여 곳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또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도 평소보다 10%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. 이번 연휴에는 국민의 19.6%가 여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가운데 해외여행을 계획한 건 8.4%로 하루에 19만 5천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.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입니다.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